그러면 혹시 다섯 개운 거를 자기소개나 아니면 앨범 소개로 할 수 있어요? 앨범 소개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자기소개까지 좋은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텐입니다. 네, 이번에 뱀뱀쉽 놀러 왔는데요. 우리 새로운 앨범도 많이 들어주세요. 오케이, 딱 이대로 모든 국어로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저는 리용싱입니다. 오늘은 앨범을 듣지 않습니다. 저는 이 앨범을 듣고 싶습니다. 이 앨범의 앨범을 듣고 싶습니다. 오, 틴푸뚱아. 안녕하세요. 저는 텐입니다. 저는 이 앨범의 앨범을 듣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앨범의 앨범을 듣고 싶습니다. 뭐 있지? 잘한다. 떼어봐. 발음이 그냥 스위치 잘한다, 이거. 다시 하자. 저는 이 앨범의 앨범을 듣고 싶습니다. 이 앨범을 듣고 싶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마지막 책은 배우는 거예요. 일본어 진짜 어려운데 일본어? 그러네요. 오케이. 아, Konnichiwa ni-hongo-mi-na-san. 오늘은 뱀뱀의 우찌 아스비에 왔습니다. 웨이비의 앨범의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. 오. 오. 오.